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 김민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칩에서 타이밍 제품군과 커넥티비티 제품군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가빛 이더넷 스위치 중 하나인 KSZ9477을 이용하여 고화질의 영상을 재생하는 데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데모의 기능과 내부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모에는 NAS, 즉 Network Attached Server와 PC가 연결되어 있어서 NAS에 있는 고화질 동영상을 PC에서 재생하게 됩니다. 이 데모를 제작하기 위해 KSZ9477의 이벨루이션 보드인 EVB-KSZ9477을 이용했는데요. 해당 동영상이 이더넷 프레임에 실린 후 KSZ9477을 통해 PC까지 전송되게 됩니다. 이 이벨루이션 보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KSZ9477입니다. 모든 포트가 기가빛 스피드를 지원하는 7포트의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이벨루션 보드에는 SAMAD5-3라는 N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ARM Cortex A5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536MHz까지 지원합니다. 물론 리눅스 등의 OS를 올릴 수 있습니다. DDR2, LPDDR, LPDDR2 및 MLC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지원하고 이 이벨루션 보드에는 256MB의 DDR2 SDM과 256MB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EVB-KSZ9477은 상위망과 하위망으로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SFP 커넥터에 광모듈을 삽입하여 상위망으로 연결할 수 있고 5개의 RJ45 커넥터에 LAN 케이블을 삽입하여 하위망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다음은 KSZ9477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포트의 이더넷 스위치임으로 기가비스를 지원하는 G-Mac이 7개가 있고요. 빨간색 박스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내부에 5개의 이더넷 파이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별도의 파일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서 훨씬 더 간결하게 시스템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KSZ9477에서 업링크 포트는 G-Mac 6과 G-Mac 7입니다. G-Mac 6은 RGMII, MII, RMII 인터페이스 중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고 호스트 혹은 다른 이더넷 스위치를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G-Mac 7은 SGMI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광모듈을 직접 연결하거나 다른 이더넷 스위치 혹은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KSZ9477은 SPI, I2C, MIIM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SPI나 I2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KSZ9477의 모든 레지스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MIIM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파이의 레지스터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SZ9477은 IEEE 1588 버전2 PTP, 즉 Precision Time Protocol을 지원하므로 네트워크 상에서 정밀하게 시간 동기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모의 세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데모 박스와 별도의 PC가 필요합니다. PC가 준비되었으면 데모 박스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빨간색의 랜 케이블도 PC의 RJ45 커넥터에 연결해주세요. EVB KSZ9477과 NAS는 이미 세팅되어 있으니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NAS의 IP 주소는 169.254.132.80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PC에서 NAS에 있는 동영상을 재생할 차례입니다. 데모 박스에 연결된 PC에서 실행창을 실행한 후 backslash backslash 169.254.132.80을 입력 후 엔터를 칩니다. 그 후 NAS에 접속이 되고 파이 폴더가 보입니다. 파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아이디는 PI, 패스워드는 RASPBERRY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 폴더의 하위에 있는 미디어 폴더에 접근하여 동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가빛 이더넷 스위치 고화질 영상 전송 데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강력한 엔지니어 지원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여러분께 훌륭한 품질의 반도체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